아주 고속으로 달리는 신발 모양의 서킷을 중간에 CK 3개를 만들어서 속도를 떨어뜨려 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곳이 첫 번째 코너이자 이 트랙에서 가장 속도가 낮은 구간이 네티필러 CK 이고요. 아마 여기서 많은 사고와 경합을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. 가장 빠른 스트리트를 지나서 출발했습니다. 경기 시작했어요. 자 뒷포로 경기의 시작을 알렸고요. 자 이렇게 롤링스타트 하게 되면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평소에 연습할 때는 좀 더 풀 악세일을 해가지고 이 첫 번째 시킹을 해가지고 네, 너무 좋군요. 역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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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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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